안녕하세요. 바니가치크입니다. 카카오 VX에서 하는 스마트 홈트레이딩 카카오혴트구요.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22일부터 스타트니까 신청 안된 분들은 참여해가지고 VX코인을 받을 수 있고 VX코인은 보라코인으로 상장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총 1만 5천원인데 이게 친구 추천 1천원이 2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500원씩 해서 총 12일 동안 6천원이구요. 그리고 첫날 하면 3천원 그리고 마지막 날 6천원에서 총 1만 5천원 상단의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1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긴 한데 그 1천 포인트가 1천원이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된 건지 매각하게 나와있진 않구요. 일단은 하여튼 뭐 12일 동안 챌린지 다 하면 총 1만 5천원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첫날 22일 하루만 해도 3천원 플러스 500원 해서 3천 5백원 코인을 받을 수가 있구요. 친구 초대 혜택은 1천 포인트 보상에 있구요. 지난번에 신청한 분들은 챌린지 기간이 22일 월요일부터니까 아침 7시 12시 저녁 9시 중에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해야겠죠. 기회에 뭐 추첨 이벤트가 있긴 한데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고 스커트를 하는데 카메라를 키고 AI 카메라로 확인을 해서 자세가 올바른지 뭐 한다고 하는데 각종 정보 데이터 수집이겠죠. 신청한 분들 잊지 않고 하는 걸로 22일 월요일부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에 지난번 영상 링크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